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이슈입니다 어때 뭐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최근 들어서는 역시 부동산 시장에는 그래도 좀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좀 살아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좀 거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심리 라든지 전망지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는 차가운 시기는 벗어났다 역시 날씨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죠 다르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훈풍이 불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상하게 재건축 시장만큼은 얼어붙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서울에서도 가장 비싸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 재건축 단지죠 특히나 이런 재건축 단지들에 뭐랄까요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이슈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원자재값 또 인건비 공사비 상승 이런 것들이 역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공사비 급등이 일어나면서 조합하고 시공사 간의 그런 분쟁들이 계속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등한 분양가 때문에 주택 수요들이 위축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높아진 가격들과 위축된 수요자들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위험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우려 속 안에서 어떤 기회를 좀 포착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비씨와 함께 좀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 분야로 활동하고 계신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다가 오늘 조금 더 재건축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이 재건축 안에서도 재건축 재건축 얘기를 하면 다 강남재건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강남재건축이 아닌 우리는 오늘 강북재건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북도 사실 지금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한 4천만원대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강북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서대문에 있는 홍재 3구역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도 지금 시공사 현대건설하고 협상을 했었는데 공사비를 3.3제곱미터당 한 780만원 정도 올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020년도 계약했을 당시에 공사비를 보면 512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때 대비했을 때 53%가 올라가 버린 거구요 그렇게 된다면 조합원들 분양가는 원래 평균 보면 3.3제곱미터당 한 2300만원대 였는데 지금 한 2800만원대 정도 됐구요 또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김대림 변호사님이 방송하신 내용들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가의 쇼크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보니까 진짜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3천만원대에서 지금 425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 정도가 올랐다라고 하면 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지금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이거의 2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건축 투자나 또는 재건축 사업장들의 일반 사업지들 이런 것들 보는 데 있어서 고민들이 많고 정말 재건축 시장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앞서서 홍재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홍재동이 아니라 여러분들 강국에서 대표적인 지역들이 어딜까요? 마용성이라고 불리잖아요 마용성 중에서 오늘 다뤄볼 곳은 옥수동인데 옥수동에서 서면 옛날에 악구정동이 보인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악구정동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한때는 가장 빈민촌으로 불릴 정도로 이 옥수동이 열악한 지역이었는데 이 악구정동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한쪽은 부촌, 한쪽은 빈민촌이었던 그런 곳에서 지금 변화되는 움직임 그리고 강북권에서 시세를 리딩하는 곳이 이 옥수동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대규모 중심으로 해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하면 실거래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권의 아파트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4개구에서 본다라면 노도강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온기가 뻗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는 대흥동이라든지 아연동, 용광동 이런 한강하고 좀 접혀있는 곳이라든지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 추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용산 같은 경우도 이촌동 가장 부촌이잖아요? 용산 중에서도 이촌동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동구는 어떤 곳이 가격을 리딩을 하냐라고 본다면 금호동과 옥수동인데 이 옥수동이라는 곳 자체에서 재건축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면 자 이곳이 옥수동이에요 옥수동 옥수동 지금 가장 주택가격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하는 곳이 악구정 현대아파트 거든요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된다면 아마 도로, 보행로라든지 이런 다리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더 이 읍봉동부터 해서 이 옥수동까지 굉장히 우수한 그런 녹취 공간도 형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비롯해서 우측에 보면은 가장 주성복합에서 가장 주택가격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성수동이 우측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좌측으로 보면 이것도 좀 만만치 않죠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한남동 용산구에 있는 한남동이 있습니다 옥수동은 전면에는 악구정동 좌측에는 한남뉴타운 우측에는 성수동 고급 주거지가 인접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강조망을 가진 알짜 지역에서 명품 주거단지가 탄생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런 입지가 갖고 있는 힘 그다음에 입지가 갖고 있는 주택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수동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옥수동에 대해서 좀 여러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볼 텐데 옥수동에서는 활발한 진행들이 있다는 평가들도 있고 뭐 사업지들을 들여다보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좀 주목할 만한 곳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수동은 이제 거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호동일 때는 좀 재개발이 되는 곳들 그래서 단독당하고 빌라 밀집 지역들이 있는데 옥수동 쪽은 거의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단지들을 꼽자라고 하면은 한나마이츠 재건축 단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관리처분 인가 단계까지 같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장점은 여기가 이제 그 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뭐 1대1 재건축이라고 할 정도로 일반 분양 세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대형평형 위주로 좀 구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강이 대부분 이제 조망이 가능하게끔 좀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가치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한남 하이츠지만 옥수동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남이라는 지명이 붙은 것처럼 한남동과 경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좀 한남동에 가까운 옥수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20평대가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30평대는 19억에서 20억 정도 48평형은 26억 이상 이렇게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가장 이제 뭐 사업 단계가 많이 진행이 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는 옥수 하이츠예요 여기 옥수역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평지라는 장점이 있어요 한남 하이츠라던가 이제 뭐 대부분의 옥수동 재건축 단지들은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아파트 단지들은 언덕이라는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이제 그 오고 가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덕 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옥수 하이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평지예요 평지고 역에서 거의 초역세권에 가까운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옥수 하이츠는 이제 한강 변을 끼고 있는 그 거리만 300m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이 한강 조망이 굉장히 이제 잘 나오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현재 이제 근데 이제 재건축 얘기가 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남 하이츠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한 사업 속도가 뭐 진청이 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30평대가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40평대가 19억에서 20억 정도 이제 형성하고 있으니까 한남 하이츠 아파트에 비해서는 한 5억 정도 시세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 더 보면은 한남 하이츠 바로 건너편에 리모델링 진행이 꽤 된 단지가 있어요 옥수 극동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해요 재건축이 아니라 근데 이제 리모델링 단지 치고 규모가 커요 한 천 세대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모델링은 옆으로 늘리는 수평 증축이 있고 또 별동을 짓는 별동 증축이 있고 또 위로 높이는 수직 증축이 있거든요 근데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거의 이제 진행이 된 곳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로 높이면 한강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세대의 가격이 이제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 증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리모델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좀 느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심의 정도 이제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서 앞으로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해도 한 5년 정도는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언덕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사 난이도도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 대신에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평대를 보면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형성하고 있고 30평대는 13억에서 14억 정도 그리고 40평대부터는 한 14억 이상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한남아이츠 아파트랑 비교하면은 거의 한 10억 가까이 싸요 그리고 옥수아이츠랑 비교했을 때도 한 5억 가까이 싸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다 리모델링 단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옥수 극동 아파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가 신축이 옥수 파크일스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천 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한남아이츠 바로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옥수국동 아파트 바로 부근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세를 보면은 이게 201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거든요 25평형이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30평대가 17억에서 18억 뭐 43평형이 이제 22억에서 23억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를 봤을 때는 한남아이츠 아파트가 더 비싸죠 재건축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한남아이츠 아파트가 더 우수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재건축 수요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곳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옥수동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이건 분명하죠 근데 이 옥수동 안에서 이런 재건축 이슈가 워낙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재건축 말고도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사기 얘기도 일정 부분 담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뭐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돼서 여러 얘기들을 다뤄 드렸었는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결국 저렴하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지가 않다는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공한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심도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뭐 어떻게 이 사업지들 타보면은 굉장히 좀 인기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지역에 은근히 지역주택조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옥수동 같은 경우도 주요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기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얘기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옥수역 바로 옆에 뭐 어울림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이 이제 옥수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옥수동의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뭐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뭐 마치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뭐 부지도 매수하고 한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드나드는 거를 좀 이제 뭐 삼가를 해달라거나 이런 표지펀들도 막 붙어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뭐 그 이후로 진행되는 상황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사무실만 덩그러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실 의문인데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뭐 한 자릿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퍼센트로 따졌을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이제 돈을 모아서 공사비도 내고 땅도 사고 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땅을 매입하는 것부터 사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 사례가 좀 나오기가 어려운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옥수동에 한 곳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옥수동에 또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조합장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원들한테 분담금으로 한 1억씩 받아서 결국에 한 260억 정도로 이제 그 편취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속이 됐다라고 나오니까 사실상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할 수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조합원들을 속인 거죠 그리고 조합원들을 속여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분담금을 납부하게 한 그런 사기 행위들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 조합장에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주택조합에 항상 뭐 투자를 하시거나 가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이고 이렇게 그 사기나 뭐 이런 것들에 연루돼서 이게 사업이 아예 그 안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 금액들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좀 투자를 하면 좋겠냐 그리고 이런 재건축 또 재개발 그 다음에 강북권에 있는 지역들 이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좀 투자의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 게 한남뉴타운 뭐 한남 3구역이라든지 한남 2구역 한남 5구역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한남동에 있는 그 재개발을 투자를 하는 게 좋냐 또는 옥수동에 있는 이 재건축을 투자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질문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을 뭐 개인적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이 보이는 곳이 이 옥수동에 그 재건축 단지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한남마이츠라는 곳이 있고 아 그 다음에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한남뉴타운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볼 때는 대규모 주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한남동 한남뉴타운, 한남뉴타운이 좀 지역적으로는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에 이 용산공원이라는 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향후의 일자리들이 이 용산역 주변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주택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이 녹지에 대한 그 주택 가격 그리고 용산역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 향후의 미래 먹거리들이 형성될 수 있는 곳 이곳이 이제 한남동이기 때문에 한남동의 가치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옥수동 같은 경우는 투자하고 실거주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전세로 좀 들어가서 사는 이런 형태들도 있겠지만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재건축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사업지다 보니까 이런 한남하이츠 재건축 같은 경우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남류타운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를 하면서 투자까지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옥수동에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요즘 신축 아파트 대비했을 때 커뮤니티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제 거주를 하면서 재건축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집을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멀리서 사느냐 아니면 이런 생활 인프라나 강남가의 접근성에 주변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냐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본인의 생에 맞춰서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거주를 좀 피하면서 한남동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자리를 좀 잡고 자녀들이 좀 출가를 한 그런 형태다라고 하면 옥수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단지는 여기서 이제 좀 금액을 조금 더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만약에 조금 더 보신다라고 하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신동아 아파트 이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큰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자금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을 했을 때도 비용 분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위험도 이런 부분들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강남에 아쿠정동이 있다고 하면 강북에는 신동아파트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곳에서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강북에서 한남동에 있는 한남뉴타운이 최고의 부촌아파트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강북의 최고의 부촌아파트는 신동아파트에서 탄생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신동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풍부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약에 재테크 차원으로 가신다 그러면 한남뉴타운에서 투자해서 차익실현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신동아파트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또는 장기 거주를 하면서 옥수동에 재건축 단지에서 실제 거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신다면 거주를 하시면서 나중에 차익실현까지 하시게 된다라면 향후에 신동아파트까지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집 이슈에 대한 전체적인 이슈들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께서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옥수동이라는 것이 과거의 달동네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금호동, 옥수동 이것이 달동네를 대표로 하고 서울의 달이라는 유명한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아주 베스트셀러였던 옥수동에서면 아쿠정동이 보인다 할 정도로 빈부의 격차를 나타내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주택 가격을 리딩을 하고 강북권에서 대표 단지가 있는 곳이 옥수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수동에 대한 재건축 이슈를 계속적으로 모니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한남 하이츠 같은 경우도 재건축에 대한 공사비 얘기들이 나오면서 부담스럽게 사업이 안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미래가 굉장히 밝은 그런 단지이고 또 향후에 개발된다면 성수동, 아쿠정동에 대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명품 주거 단지로 변모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순으로 보시게 된다면 옥수동, 한남하이츠, 한남유타운, 신동아파트 이런 가격 순으로 본인의 성공과 생각들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집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북 재건축에 관심 많이 가지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과와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